이번 사연은 사귀는 중에 다른 남자 만나서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전여친이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와 친자검사를 하자고 난리를 치길래 시원하게 한방 먹이고 왔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전여친에게 더 감정적으로 굴게 되네요. 전여친이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고 얼마 안 있다가 여친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친자검사를 하자는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 남편과는 친자불일치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여친 아버지란 사람은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죄인 다루듯이 하길래 그 자리 뒤집어 엎어버리고 왔습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적인 말들도 쏟아냈네요. 편의상 전여친을 여친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릴게요. 저는 남자이고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졌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여자친구는 일찍 잔다고 하며 초저녁부터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의심하지 않았었나 봐요.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자친구를 의심해봐야 한다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그런 소리 말라고 짜증을 내면서 친구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친은 일찍 잔다고 하며 연락이 안 되는 날도 많았지만 친구들을 만난다고 한 날에도 전화와 카톡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고 톡을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간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통화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왜 전화가 안 되냐고 물으면 여친은 짜증부터 냈습니다.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정신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이러냐 했는데 저는 정말 좋게 물어봤거든요. 다른 일에는 신경질적으로 굴지 않는 여친이 유독 연락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짜증을 내길래 내가 너무 여친을 옥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친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여친 폰에서 우연히 남자로부터 온 톡을 보게 되었고 저는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 2년 만에 헤어진 것이었고 헤어지기 몇 달 전부터 여친은 주말마다 타지역으로 1박 2일 교육이 있다며 다녀오더라고요. 좀 의아스럽긴 했지만 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의심이 가긴 해도 따지면 워낙 불같이 화를 내니 따질 수도 없었죠. 결국 여친이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길래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자금을 충분히 모아놓지 않았고 집에서 도움을 줄 형편도 아니었는데 이런 저와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여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헤어지고 한 달 후에 여친 푸사를 받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더라고요. 바보 같지만 저는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헤어질 때는 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힘들더라고요. 학창 시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을 나왔더라면 같은 쓸데없는 후회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회사를 다니며 살다 보니 좀 나아지더군요. 무너졌던 자존감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참 뒤에 무심코 여친의 카톡을 받는데 출산을 했더라고요. 벌써?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충만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왔습니다. 저와 헤어지기 전에 임신을 한 것이었다는 이미 마음 정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친의 연락처와 카톡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여친의 언니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시간 되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여친의 언니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친은 혼전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했는데 남자쪽 집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네요. 이 말은 뭐 확인된 바가 아니니 잘 모르겠습니다. 여친의 언니 말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시집살이가 계속되었다는데 제가 아는 여친은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을 성격은 아니거든요. 여친은 임신 막달까지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며 힘들게 살다가 자기 집으로 와서 출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잘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가 출산을 했는데도 찾아오지 않더니 3주된 아이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더군요. 여친 쪽에서는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는데 남편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했다네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남자와 친자 불일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남자 쪽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걸고 미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여친 삶이 말이 아니라더군요. 여친의 언니는 저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거부했고요. 여친이 힘들게 살다가 소송까지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든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임신한 애가 누구 애인지도 모르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 애가 아니라고 나왔으니 이제 와서 저보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것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언니는 검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하길래 소송을 걸어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친 언니는 자기 동생을 한 번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애도 한 번 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일어나겠다고 하고 나와버렸네요. 그 후에 여친 가족과 만났습니다. 여친 언니가 계속 전화로 만나자고 해서 저는 저희 누나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어요. 여친 쪽에서는 여친 부모님과 여친이 나오기로 했는데 여친 큰아버지 큰어머니에 아기까지 대동해서 왔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여친 아버지 하는 말이 제가 얼굴이 좋아 보인답니다. 자기네 집안은 숙대밭이 되었는데 저는 얼굴 좋아 보인다고 비아냥대더군요.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길래 저도 예의를 차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친 아버지는 언성을 높이면서 계속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말을 하다가 친자 확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나와 만나는 때에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서 그 남자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서 친자불일치가 나왔다고 나한테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그랬더니 여친 아버지는 지난 일은 말하지 말자더군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지난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 관계를 가졌다면 또 다른 남자는 없었겠냐고 했더니 여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고 함께 나온 그쪽 가족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다가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헤어지자고 했고 유전자 검사에서 남편과 친자불일치가 나온 걸 왜 나를 찾아와서 이러냐고 했더니 다른 손님들이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사람들 들으라고 일부러 저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몸을 굴렸던 여자인데 제3, 제4의 남자는 없었겠냐고 나랑 유전자 검사에서 또 불일치 나오면 또 생각나는 모든 남자와 유전자 검사할 것이냐고 큰 소리로 떠들었더니 여기저기서 푸파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듣고 있던 다른 분들도 어이가 없었겠죠. 여친도 처음에는 아주 당당한 태도로 저희 누나에게 화를 내듯이 말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 울상이 되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친과 같이 나온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소리질러서 조용히 시키고 말했어요. 친자 확인 안 할 것이고 소송에서 강제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보라고요. 여친 아버지는 지금 머리카락 뽑아 친자 검사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면서 소송에서 소송 비용과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하겠다고 하더군요. 해보라고 했습니다.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는 딸의 말을 믿는 거냐고 나한테 소송에서 친자부릴지 나오면 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누나와 함께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여친과 여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서 낳은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찾는 것에 친척들까지 대동해서 나오는 걸 보면 창피한 것도 모르는 집안인가 보다고 저 사람들 지금은 편들어주려고 나온 척하지만 아마 두고두고 이 일 가지고 흠잡을 사람들이라고요. 솔직한 말로 그때 여친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쌍하게 되었으니 만나게 되면 밥 한 끼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나쁜 감정으로 바꿔버리는 여친과 여친 가족들에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나와버렸네요. 그 아이가 제 아이라면 책임질 것은 져야겠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이 들어오는 대로 대응을 하려고 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인 건가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게 가관이라 더 감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변호사 만나기로 시간 약속 잡았어요. 상황 설명하고 변호사의 말을 들어본 후에 소송 들어오면 바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후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 결혼으로 돈 뜯길 판이니까 스니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본인 잘못은 모르고 적반하장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상식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잘 되시길 바랄게요.